안녕하세요 옥주연입니다. 11월 18일 영화 마리퀴리가 드디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저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화이고요. 올해 여름에 제가 마리퀴리에서 마리퀴리로 뜨겁게 무대에 섰던 순간들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녀의 인생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. 여성 최초의 노벨 수상자 또 두 번이나 수상을 하셨거든요. 그 대단한 업적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어찌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영화 마리퀴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